세종시교육청 제10개 기자단 미디어 연수가 TJB 대전방송에서 진행됐습니다. 학생과 학부모, 시민 등 54명의 기자단이 참여한 가운데 TJB 대전방송 방송국 견학을 비롯해 스피치와 기사 작성 특강, 뉴스 앵커와 방송 제작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습니다.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세종시교육청 교육기자단은 학생과 학부모, 시민의 시각으로 최종 교육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.